박수 지난번 시간에 제4차 산업혁명과 영성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 슈퍼 유전자라고 해요.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는 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요즘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슈퍼 능력을 사실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문제 푼 걸 제가 한 번 봤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푼 걸 봤는데 과거에는 수학문제의 그냥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고 미분, 적분 아니면 인수분에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 자체를 독해를 해야 돼요.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읽어보고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알고 있는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독해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암기력, 이해력, 창의력, 조합력을 요구를 해요. 좀 옛날 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청소년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보다 더 우울증이 걸리고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걸 더 많이 느끼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슈퍼 유형자가 할 수 있어야 되려면 성공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성공 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능 지수. 인텔렉션 쿼션트라는 지능 지수, IQ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천 지수, 프랙티컬 쿼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지능 지수로 한다면 실천 지수는 뭐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되겠다.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눈이 6시 떠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자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실천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IQ보다 PQ가 더 중요하다. 실천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 성공한다고 해요. 학벌이 좀 낮아도 학식이 좀 낮아도 P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IQ, PQ보다 더 중요한 스피리셜 쿼션트, 영적 지수라고 그러죠. 같은 SQ 중에서 소셜 쿼션트, 사교 지수가 있어요. 이 사교 지수는 뭐냐. 사람을 잘 사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의외를 잘하는 거예요. 학급에 그런 친구들 있죠.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교 지수는 자기가 함양을 하면 돼요. 자꾸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이러한 IQ, PQ, SQ는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좀 성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노력하면 높일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는 방법, 대화를 하는 방법, 3분 내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SQ, 영적 지수, 감정 지수라고 그래요. 영적 지수, 감정 지수를 설명하는 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감정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어제 12시 넘어서 들어왔어? 아주 아침에 막 한 20분, 30분 혼나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감정이 동요가 생겨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아침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나가면서 오전 내내 그거를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면 학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울적하고 안 좋죠. 그런데 늦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생일 챙겨주는데 엄마 그것도 이해 못하고 나한테 그러나 하고 괜히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감정이 꼬이게 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약간 싫어지거나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어디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꼬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EQ, 감정지수라고 해요. 또 SQ, 영적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지수와 영적지수를 자기가 높여야 돼요. 높이지 않으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더욱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